자, 이번엔 문법 지문입니다. 문법 간단하게 얘기하죠. 자, 11번 문제입니다. 뭐, 이 정도는 아시겠죠? 여러분들 반모음이란 개념은 알고 있을 것 같습니다. 자, 보세요. 야, 그걸 천천히 발음해 보면 야입니다. 야. 자, 근데 요게 원래 이의 반 정도의 발음이 난다고 해서 반몸이라고 하는 거잖아. 그죠? 그 다음에 와. 와도 천천히 발음해 보면 오와예요. 와. 근데 와 발음할 때 이 오가 반 정도 발음 된다고 해서 반몸이에요. 요런 거를 이제 요 계열이 오우 계열이라고 하고 요걸 뭐니?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고 요렇게 표현하기도 하죠. 그죠? 요런 이 계열 반몸이라고 하는데 지금 문제가 말이야 이게 좀 의도적으로 낸 문제인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요게 와가 되는 거에 대해서 참고로 요거 비교해 보세요. 눈 깜짝할 사이가 눈 깜짝할 새가 됐어요. 자, 그런 바 요거는 축약된 거 맞죠? 맞죠? 축약됐죠? 모음 두 개가 모음 한 개로 바뀌었으니까 그리고 요 때에는 이중몸이 아니라 뭐니까? 단몸이에요. 그러니까 모음의 개수가 하나 줄어든 축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. 음운의 개수가 줄어든 축약이라고 할 수 있는데 요건 보세요. 오, 아가, 와가 됐어요. 요 때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요, 와를 하나의 모음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반몸 플러스 아 라고 해서 요걸 뭐니? 두 개의 모음으로 볼 것이냐 만약에 이게 하나의 모음으로 본다면 이건 축약이라고 볼 수 있고 요걸 이제 두 개의 모음으로 본다면 요건 뭐니? 오, 아가, 반몸 아가 됐으니까 요건 이제 교체로 볼 수 있다는 거였는데 이 EBS 교재에서는 무조건 이건 뭐니? 몇 년 전부터 계속 교체라고 얘기했어요. 근데 평가원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내놓지는 않았거든. 어떤 교과서, 검인정 교과서 같은 경우에는 이걸 여전히 뭐다? 교체다. 이렇게 이제 아, 축약이다. 이렇게 표현하기도 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, 이 논란에 대해서 나름대로 종지부를 찍은 문제다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. 그죠? 요건 보기에서 보듯이 뭐라고 봐야 된다? 교체로 보자, 이 말이야. 교체로. 근데 O계열로 교체된 거 말고 이번엔 뭐가? 반몸, E계열로 교체된 걸 찾으라고 했으니까 답은 몇 번이야? 음, 4번이 되겠지. 견디어. 그럼 봐, 요건 반몸이 아니잖아요. 근데 요게 이제 뭐니? 견디어가 됐는데 이 견디어가 그런 반몸, 이에다가 어가 붙었다. 그러니까 요거 E하 플러스 어가 이가 반몸으로 바뀌었다. 요거 교체로 봐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.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는 거야? 4번이라는 얘기니까 요건 뭐 그렇게 보기만 잘 읽으면 어렵진 않았는데 특이점이 만약 반몸, O, 반몸, E를 몰랐다라고 하면 이 문제는 풀 수 없는 문제죠. 그죠? 그러니까 근데 반몸에 대한 설명은 아예 없어요. 그죠?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요 정도의 지식은 가지고 문제 풀어다오 라고 얘기하는 문제이고 또 하나 의미가 있는 건 이거 교체로 보자. 요거 이제 확실하게 교체로 보자. EBS 교제처럼 교체로 봐야 된다라는 이런 것을 선언하는 그런 문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 다음 넘어가서요. 12번 문제는 뭐 지문 잘 읽어보면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이고요. 13번 문제도 어제도 총평 라이브 할 때 얘기했는데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됩니다. 잦다와 자주는 의미의 연결성이 있겠죠. 그렇지만 누구를 뒤쫓는다, 쫓다. 이건 이제 물리적으로 거리로 뒤쫓는다 이런 얘기고 나조차라는 건 나를 포함해서 이런 얘기니까 이건 의미상의 연관성이 없다고 보는 게 옳죠. 상식적으로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걸 이제 깊이 있게 깊이 있게 고민하다 보면 스스로에게 말리는 그런 결과가 생기니까 이런 문제들 좀 주의하시고 14번 문제 어제도 얘기했어요. 만약에 14번 문제를 틀렸다라고 하면 정말로 문법 공부 안 한 거다. 그죠? 스스로 셀프 테스트 해봐라. 14번 문제를 틀렸다는 건 정말로 고3으로서 수험생으로서 문법 공부 덜한 것이다. 라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징표다라고 얘기했습니다. 답은 1번 선지 보세요. 1번 뭐가 잘못됐죠? 빵은 동생이 간식으로 제일 좋아한다. 명사가, 빵 명사가 격조사와 결합해 목적으로 쓰였다라고 했는데 동생이 빵을 좋아한다고 했으니까 목적은 맞아요. 근데 은누는 격조사가 아니라 보조사입니다. 그래서 틀린 거죠. 은누는 보조사예요. 쌤도 수업시간에 얘기했어요. 김선생이 배는 나왔다. 이럴 때 배는 보조사라고 얘기했습니다. 자, 그 다음 2번. 아주는 뒤에 나온 뭘 꾸며요? 아주 물건을 꾸며요? 아니죠. 아주 찾았다? 아니죠. 아주 옛 관형사를 꾸밉니다. 관형사. 그래서 2번이 답이고요. 3번. 나중에 어른이 돼서. 되다, 아니다 앞에 이가가 붙은 건 뭐라고 했어요? 보어라고 했어요. 보어. 그러니까 주어가 아니라 보어로 쓰였다고 해야 되고. 친구가 내게 해준 선물은 장미였다. 이건 뭐니? 명사 장미가 서술격조사 이다가 붙어서 서술어가 된 사례니까. 어미와 결합했다고 얘기할 수 없죠. 어미가 잘못된 겁니다. 5번에 다람쥐 3마리. 새가 지금 뒤에 나온 의존명사 마리를 꾸미니까. 이건 뭐니? 수관형사라고 봐야 돼요. 수사가 아니라. 그래서 관형사가 의존명사를 수식하는 관형으로 쓰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옳습니다. 14번의 답. 공부 안 했다면 이런 것들 알아두기 바라고요. 자, 마지막으로 15번 문제입니다. 15번 문제도 정답률이 이게 지금 두 번째, 오답률이 두 번째로 높은 문제인데. 여러분 좀 당황했을 수도 있겠습니다. 자, 이 문제를 두고 이제 1번, 3번, 5번이 문제인데요. 2번, 4번은 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. 말쌈이, 미와 홀배. S인 축격조사는 형태가 동일하군 그랬는데. 이거 형태소 분석하면 미음이 연철된 거죠. 말씀 이 이런 얘기고. 홀배는 뭐니? 홀은 놔두고. 바 플러스 이예요. 그렇죠? 우리 국어의, 충세 국어의 축격조사 형태는 이, 이, 그 다음에 축격조사 생작된 꼴. 이런 게 있습니다. 이건 이제 이 로 끝나는 모음 뒤에는, 그렇죠? 이 로 끝나는 모음 뒤에는 축격조사가 빠진다는 거야. 됐어요? 그 다음에 이거는 모음으로 끝나는 모음 뒤에는 이 이외의 모음으로 끝나는 것들은 이가 붙는 거고. 잠으로 끝나는 건 축격조사 이가 붙는다는 건데. 이거는 알고 있어야 푸는 거죠. 그렇죠?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어떤 결론을 도출할 수 있느냐. 첫 번째, 중세 국어 문법을 빠삭하게 열심히 공부하자. 그렇죠? 문법 하나하나 공부하자.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는데. 평가원 이거 원하는 것 같지는 않아요. 그렇죠? 어느 정도 지식은 갖춰라 이런 얘기인데. 이 어느 정도 지식, 평가원이 원하는 지식의 범주가 있는 것 같습니다. 선생님은 이게 기존의 기출 문제에 나오는 보기들만 가지고도 충분하다고 생각해요. 그렇죠? 그러니까 이거 나왔으니까 중세 국어 이제 뭐니? 관형격 조사도 공부하고 막 이렇게 공부해야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기존의 기출 문제들, 평가원이 출제했던 기출 문제, 중세 국어 문법 문제들을 잘 살펴보세요. 다 이런 거 여러 번 나옵니다. 그렇죠? 딱 그 수준이니까 깊이 들어가서 이거 다 뭐니? 할 빼 할 때 요거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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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요건 뭐 뒤에 걸 그 된 소리로 만들어주면서 뭐 이런 이런 식의 문법 공부 전혀 할 필요 없다는 얘기. 됐어요? 괜히 시간도 얼마 안 남았는데 이런 거 공부하면서 시간 낭비하지 마시고 딱 기존의 기출 문제에 나왔던 중세 국어 문법 정도만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. 3번에 방점이죠, 방점. 방점의 존재는 알 텐데 이건 뭐니? 상성, 거성, 뭐 이런 이런 평성 이런 거죠. 방점인데 요거는 강약을 표시하는 게 아니라 음의 고저를 표시하는 겁니다. 음의 고저. 중국에서도 사성이라고 하잖아요, 그렇죠? 그 당시 국민정읍에서는 방점이 있어서 단어마다 이제 뭐니? 음의 고저가 있었단 말이에요. 요게 이제 사라지면서 뭐니? 장단음으로 바뀌었다는 논리는 알았을 텐데 이게 음의 강약이 아니라 동일한 강약이 아니라 고저다라는 거 요것도 기본적으로는 뭐니? 국민정읍 내신할 때도 다 한 번씩 다루는 거라서 요 정도는 아마 납득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. 답은 5번이죠. 부스매는 사용하다의 의미를 지닌 동사 부쓰다가 쓰였군. 그 밑에 날마다 쓰는데 할 때 쓰다, 그렇죠? 쓰다가 사용하다 뜻이잖아요, 그렇죠? 네, 그래서 답은 5번이다. 만약에 1번, 3번을 지워내기 힘들었더라도 5번까지 내려오면 쓰다는 사용하다 뜻이군. 맥락상 현대어 풀이에서도 날마다 사용하는데 편안케 하고자 할 따름이다. 맞네, 라고 생각하면 풀 수 있었을 것 같은데 너무 고전 문법에 대한 포비화가 있지 않은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. 어쨌든 15번 문제 선생님이 얘기하고 싶은 건 이런 결론은 내지 말아다오라는 겁니다. 이런 결론은 내지 말아다오. 시간도 없는데 지금 언제다 이거 해요. 그렇죠? 이것만 하세요. 그래도 수능 문제, 중세국어 문법 푸는데 전혀 문제 없을 것이다. 라고 선생님은 확신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그렇죠? 이건 선생님 믿어, 위험하나? 믿으셔도 됩니다. 그러니까 15번 문제 때문에 중세국어 문법을 바닥까지 굵겠다. 이런 생각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선생님 수업 잘 들어주셔서 고맙고요. 혹시 선생님이 질문 안 한, 설명 안 한 것 중에 궁금증을 참지 못하는 학생이 있으면 질문 안에 올려주시면 선생님이 고고 참고해서 답변 달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여기까지입니다.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